파파도 다음 이야기 오 로미오 그대는 왜 로미오인가요 별아 너 연극 연습하는 거야? 응 진짜 줄리엣 같지? 줄리엣? 너 하녀 역할이잖 아니거든 너 줄리엣 맞거든 얼마나 깜짝 놀라게 변신할지 기대하라고 별아 학원 가자 학원? 갑자기 왜? 너 영어 잘 못하잖아 아니야 너 잘해 아임 스타 유 스타 파인 텐큐 앤드 유 안되겠다 당장 가자 오 노 오 노